어떤 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 할 때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목적으로 쓰는데요 뭐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제 많이 쓰는게 이제 그 머신이 모니터링 하고 푸드 인스펙션 그 다음에 리모트 모니터링 하는거 그 리모트 모니터링 부분은 이제 실제로 또 헤드헤드 타입으로 사람이 직접 가서 이제 뭐 현장을 직접 측정을 하고 보고서 쓰고 하는 형태였는데 앞으로 이제 네트워크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카메라를 고정으로 설치를 해놓고 뭐 팬틴트를 달거나 아니면 레일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일정 시간에 고정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측정을 해서 담당자나 시설관리자한테 이메일링을 하거나 데이터를 보고 했다가 알람을 띄워서 정량적인 것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